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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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렛츠고! 어디야? 전쟁이 맛있는 거 먹었어? 많이 먹힌 거 같은데 통화 가면 할 때 연락하지 못해 미안해 전화 좀 봐가지고 나도 잘 먹을게 우리도 한때나 저렇게 먹겠어 좋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저 서로가 참 좋았는데 말이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